승관르기 왜 안 도망가냐 쏘네 3번만 쪽에서 쏴 거나? 최대한 어 템 바로 버렸는데? 그럴 것 같더라 나 진짜 머림만 다 깨졌네 잠시만요 응 내가 창고 왼쪽 바퀴 하나 기절 이거 하나 더 둘 기절 정우야 니 집 기절 나이스 내가 셋 기절 창고에 라스트 아니야? 같이 하죠? 백옥 가능? 템 다 버린다 이거 라벨 쪽 한 번 보자 라벨 쪽 한 번 보자 100점인데 여기 비상차를 찍어 오케 5대 에바 살리 중 1분 어? 있어? 나 살리 중 피가 없죠 정우야 나 1중 떼줘 잡고 계시 확인 아 차 뜬다 끝 기어리 쏜거야? 얘들아 어 나 왔어 나 왔어 아 꼭대기다 꼭대기 DDT 어 나 좀 멀리서 맞았어 나 못가 잡았고 형 가면 살리겠다 이거 확인하네 확인하네 형 가면 살리지 좋아 아 까도 돼 형 총 라스트인 것 같아 형 중앙 2층 아 소리 별차 잘못 들었다 뭔데? 없애? 날 없애 쏘는지 모르겠어 롤팡에서 그냥 개잘 쏜건가? 스톱에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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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총을 막아줘 안 살린다 이거 짓 방 안 나온다 짓 보자 왼쪽 가기 힘들거든 짓 보자 왼쪽 그냥 끝내자 왼쪽 끝내자 안 돼 안 돼 어이씨 내가 바로 피이냐 나우서클 짓 보자 짓 보자 좀 뻔하네 오우야 나 얘한테 죽었는데 나 얘한테 죽었는데